장애인들이 다른 사람 도움 없이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각종 기계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치과 전공의 김보연 씨. 오랜 재활 노력에도 직장으로의 복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최첨단 보조공학기기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지금은 예전처럼 활발하게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신 근위축증을 겪고 있는 공무원 김진호 씨도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면서 다시 업무 능력자로 재개했습니다. 서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외근도 거뜬히 수행할 정도입니다.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에게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게 한 결과 생산성도 50% 가까이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엔 불편한 신체 부위에 간편하게 덧쓰는 웨어러블 기기 등 첨단 보조공학기술이 속속 실용화되면서 장애인의 자기성취와 보람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3,600명 정도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모르고 계시다가 공단에서 역으로 지원 사업을 안내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전체 244만 명 장애인 가운데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는 사람은 아직 7만 명에 불과해 이용 기회를 더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SBS 이강입니다.